오늘의 운세를 펼치고 들여다보고 있어 동쪽까지 마 서쪽도 안 돼 가급적 집에서 죽치고 근신하라고 하네 오늘따라 왜 이리 되는 일이 없을까 그렇다고 무시하고 다니면 사고치고 때로는 내게 좋은 운세에 무얼 할까 고민하고 아무것도 되는 일 없어도 하루는 기분 좋아 왠지 숙예 복권을 다 긁어봤자 나오는 건 다음 기회 어쨌든 꿈이 너무 이상해 오늘의 운세를 펼치고 들여다보고 있어 동쪽까지 마 서쪽도 안 돼 그렇게 하루는 무사히 넘어가고 있는데 합격자 partner sir 서런Sudden 바라п acredita 어땠한 꿈이 너무 이상해 오늘의 운세를 펼치고 들여다보고 있어 동쪽까지 마 서쪽도 안 돼 가급적 집에서 축취고 근신하라고 하네 오늘따라 왜 일이 되는 일이 없을까 그렇다고 무시하고 다닐에 사고쳐 때로는 내게 좋은 운세에 무얼 할까 고민하고 아무것도 되는 일 없어도 하늘은 기분 좋아 벤제수의 복권사 긁어봤자 나 오는 건 다음 기회 어젯한 꿈이 너무 이상해 오늘의 운세를 펼치고 들여다보고 있어 동쪽까지 마 서쪽도 안 돼 이렇게 하루는 무사히 넘어가고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